단골모 1기 졸업연수로 태국 파타야에 위치한 카우키오 골프장 안녕하세요. 단골모 1기 졸업연수로 태국 파타야에 위치한 카우키오 골프장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40팀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수진들과 회원분들 모두 4박 6일 동안 즐겁고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골대 CEO 마스터 과정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단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계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골프 CEO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우리 이기서 골프협회 회장과 더불어 라운드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교육과 친목이 도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한 것이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일기를 수여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많은 프로님들께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골마 1기 졸업여행을 왔는데요. 저희가 60분 가량 왔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왔는데 일사불란하게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우리 프로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기서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우회에서 또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 단골마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골프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학교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서 단골마가 최고의 골프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1기를 시작을 해서 2기, 3기, 4기 계속적인 확장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솔선수험에서 최고의 단골마 1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1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후배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더 멋진 단골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단골마가 최고의 골프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골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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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또 레이드가 떠 있네. 아, 그래 그쪽으로 하는 거야, 그쪽으로. 아, 진짜지. 진짜지, 진짜지. 오케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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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치고 줘. 샷! 치고 줘.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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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우 중급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경희 교수님 이번 학기에 중급반 과정의 교육 스케줄을 네네 그럼요 중급반은요 아주 초급반이 완벽하게 갖춰진 분에 한해서 저희는 이제 중점적으로 어프로치 피칭 퍼터를 중점을 해서 싱글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싱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스 복숍! 아 크리스 이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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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져서 쳐 떨어져 더 버려져야 돼 아 아 아 아 해냈어 해냈어 아 아 아 와 와 아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아 어 아 아 어 으 으 요뚜어라 요뚜어라 crazy . 4 . . 돌! 다시 한 번. 여덟. 자, 가슴. 하나! 돌! 피니쉬. 나이스. 아, 무슨 일이야? 자, 돌! 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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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동아! 네, 네. 네. 두 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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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이쿠! 무너져! 바이바이! 아이쿠! 쭉쭉 잘 갑니다! 괜찮죠?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가 자고! 손님들과 함께 병원으로 다시 한 번 볼게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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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뚜껑 이쁘면 분꺼의 멕션 오레오 오레오 오레오들 오레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내둘게 짧아. 짧아. 나이스. 아 서버린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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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시오 마스터 골프 과정의 상급자 교육을 맡은 홍안표 교수입니다. 상급자분들은 어느 정도 스윙이 정립이 되어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필드에서의 멘탈적인 부분, 그래도 트러블적인 부분, 그린 건방에서 그린을 공략하고 여러 가지 폴아웃에서 완성되는 퍼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보통 상급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트러블적인 샷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점수를 낼 수 있는 어프로치부터 퍼팅부터 저희 교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로 인한 시절은 튼튼한 공략 투명해 다섯 다섯 나머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4년 Complete 5년간 4년을 후추려고 잘 타면 오메 계속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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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티토 igraph 수고하세요 네 어색해 이즈의 criar 쓰레기 열심히 크림 finding this baby 영어는 이빨라 내가 이 자리에 따른 이 자리에 붙어있는 중 이 자리에 대해서만 하면 아까 했는데 한 입에서 오려 Germany 전강릉 딱볕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팝! 팝 나이스 팝 나이스 팝 어딘데? 와 진짜 팝 마이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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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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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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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 튕. 탄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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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태국까지 멀리 오셔서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셨고요. 자 저희가 당국대학교 골프 시어마스터 과정이 작년 9월 2일날 입학식을 통해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SM 교육을 받고 12월 23일날 저희가 졸업식을 해왔습니다. 해외 골프 투어 중 한국대학교 시어마스터 졸업유행을 오셨는데요. 마스터 골프 옆에 이기석 회장님 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오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께 상품을 많이 푸짐하게 드릴테니까 전화로 오늘 진행 그 사회를 맡은 전환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를 잘 쩔쩔하고 비트머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뮤비 오너님들이 상품 한 분만 더 추천해주시면 아마 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친절하고 통화하기에 할인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교원 박근혜 교원 김계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처음 듣기로 했으니 이 자리에 상품의 대회의 기준으로 애써주신 분이 이기석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박근혜 교원 김계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 홀마의 궁극한 발전을 위하여 박근혜 교원 김계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박근혜 교원 김계 계장 최경기 위원님 장관 모셨습니다. 박근혜 교원 김계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신 분이 반응 습향입니다. 박근혜 교원 김계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박근혜 교원 김계주 원장님 분들께 진심으로 félicat에요. 저는 전국바리스타그룹의 족돌이 건강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도시교수 분들 소개가 있으니까 우리 연결결 소개해주신 분께서 잠시 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네! 네! 열타 다 지났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일 결혼을 했지만 이 프로님들이 현장에서 더 지도를 바꿔주시겠다. 나 열타하시면서 이제 본전 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면 바로 주문 받아서 내일 운동하는데 정변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손들어보세요. 내일 같이 하십시오. 가요? 네! 저.. 우리 저.. 마겐한 형님한테 말 좀 해주시는 저희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행례! 띠이! 여긴... 추억! 네! 강렬 피아 기업 시험 받는 과정 2기생 여집이 정말 3월 10일에 그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손목을 받는다. 여러분 참.. 1,2 세상에 참여 받으신 분 박성기 원우님 박성기 원우님 여기 오늘 뵈니까 저희는 오늘 36분 어제 36분 오늘 36분 36분 내일은 36분 그 위에도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받았으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번 제대로 된 교육기반 그리고 방사진, 교수진 늘 참는다라면 당국된 CEO 과정을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누나 이미 커피에 하는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품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상품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 영경운역 주임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식사 중에 바빛구이셨죠? 바빛구 우리 영예수님이 스포 하신 바빛구입니다 박성하여 주십시오 공개 교육 다군기학 교육 평생교육의 김기혜지 원장님께서도 팅껏 백화점 상품과 도매를 스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임기표 원장님께서 100만원 상당의 상품 스폰을 해주셨습니다 임기표 원장님 박성희 단장님 여기 계세요? 40만원 상당의 스폰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펀영 유프로님께서 참가상품 연찬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다 드리는 참가상품입니다. 그게 뭐죠? 이게.. 아 향초같은데 향초? 5일! 5일이요? 콩콩하고 5일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한 분께 빠트리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박규현 부회자님께서 20만원 스포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포가 작성을 해서 저희 제출하실 내용을 가지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상품은? 시상품이요? 시상품이요? 네. 그 다음에 비하인드 미스트 세럼이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베스트 드레스상입니다. 임세용님! 박세용님! 임세용님! 박세용님! 박세용님! 베스트 드레스상! 일본аг洋! 박세랑 박세용님! 레저 부분이 수 밖에 안되는건가까? Dzonen입니다! abyen unfair 선! 남자 심기상, 여자 김경희 가동이상입니다. 남자 임기편님, 여자 김세린님 혹시 부모님 오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 바보기사, 암자, 오양언니, 오양언니, 여자, 앙릉예언니, 앙릉예언니 네, 가까이, 가까이 시스템. 카메라. 우리 그냥 막혀. 자, 이번에 니여사입니다. 남자 한성빈님 한성빈님 자, 여자 김현정님 나는 편했는데요. 아니, 나는 편했는데요. 아니, 나는 편했는데요. 자, 이번에 몸빙입니다. 남자, 몸빙예언니 자, 남자 몸빙예언니 오정언니 오정언니 자, 여자 조하영님 조하영님 진짜? 아니, 몸빙예언니 아니, 몸빙예언니 아니, 몸빙예언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피리언니 자, 시피리언 3등 남자, 오양언니 여자, 강순규 오영우 오양어 오양아 오양신 오양공 꼭, 이거 뭡신 스마트 자, 이렇게 여쭙죠. 좋아요. 골인 어머니 fixed 오양 자 준비 중입니다. 먼저 앞에 네 앞에 오신 후 옆에 오신 후 잘 먹으세요. 시간을 잘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완! 박기완! 네 감사합니다.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베스트 스쿼입니다. 박성기님 박성기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우리 아는 grup 더욱뜰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기님 박성기님 오늘의 무대들님은 남자녀석이 내장을 보호하자면 남자우수 심피대님은 진소희님 아니야 왜 내가 했다고? 언니?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방금 시험에 공부하신대요. 뭐야? 아! 아! 아닌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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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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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행운상으로 몇 개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운상으로 이렇게 할게요. 행운상으로 이렇게 할게요. 행운상으로 다섯 번이서 박수 세 번. 세 번. 다섯 번 됐죠? 박수 세 번. 하나 둘.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우리 원장님까지 다섯 번. 하나 둘 셋.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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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9월 2일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폐가 다 옮기고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원만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지금부터는 파타의 질문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페인트 박사님 했죠. 교수님들 12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하는 열탄 줄이기가 저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만약 열탄을 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재수합니다. 재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흔히 사무실 때 아직 죽전에 있었다. 가정동 카페들이 안 돼있는데 저희가 평생 AS를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던가요? 그래서 열탄을 무지 못한다고 오늘 느낄 수 있으면 끝나고 언제라도 저희한테 오시면 무료로 AS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기껄 모으신 우리 지우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열정이 하늘을 찔러요. 그다 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재허가 안 됩니다. 오늘도 진짜 열정이 좀 뜨거운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저희 이제 CEO가 저희 2기 모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2기에 오신다라고 하면 열탄 줄이는 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졸업할 때 열탄을 무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네 평생 AS 제가 평생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평생 호프업을 가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제 4주 8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동남아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 대국대 하고 같이 이제 그 진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아시면 제가 골프는 책임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 이종숙 명예인자님이 개인직으로는 제 형님이세요. 저희 김세리 형수님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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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학교에 공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마스터즈 프로골프협회는 2014년도 창립 이래 프로와 상생하는 프로협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스터즈 프로 챔피언십 대회와 꿈나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1,000여 명의 소속 프로와 5,000여 명의 일반 회원이 있습니다. 소속 프로들이 시니어 투어 대회와 연습장과 레슨 활동을 하고 해외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협회는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고 골프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각 계층의 지도자들과 대표님들에게 실력과 매너를 경비한 진정한 골프 리더십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당국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하여 당국대 CEO 골프 마스터 과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7분의 교수분들께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1대1 수준별 맞춤 골프 레슨으로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당국대 CEO 골프 마스터 과정 김국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